예수님 계신 곳을 알거든 우린 그분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그곳은 과연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새생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소명을 받은 교회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원함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길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수, 믿는 자의 수,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습과 말씀 가운데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여 동시에 제자를 세우시는 자리, 말씀의 사역이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을 오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교회로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도 그 자리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결국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을 아십니까? 그럴진데 분명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그 곳에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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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